안녕하십니까 복회나니아 원장 수용석입니다. 지금은 화병에 대하여 세번째로 화병에 대한 증상과 그리고 화병과 구별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화병의 기본 전제 조건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말을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증상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고 증상생활을 하는 것을 제가 전제 조건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러면 화병과 다른 증상으로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게 공황장애, ADHD, 그리고 분노조절장애, 그리고 우울증, 그리고 과대망상이라든지 광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요. 우울증과 망상 쪽으로 가는 것은 조현병이라고 해서 병적인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은 공황장애와 분노조절장애, ADHD 이런 쪽으로 해서 구분되는 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병은 말을 못하고 그래서 신체 증상이 소화기 증상이 주로 드러나고 정상생활이라든지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공황장애는 어떤 것이냐면요. 공황장애를 정의해 놓은 것을 한번 보면요. 어떻게 해 놓았냐면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갑자기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불안장애 일종이다. 환자들은 심한 불안, 가슴띔, 호흡곤란, 흉통, 가슴 답답함, 어지러움, 파밀감, 죽음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증상으로 보면 온몸이 떨리고 가슴 두근거리, 심계라고 합니다. 가슴 통증, 죽음에 대한 공포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됩니다. 공황장애는 외로움과 상관이 있습니다. 약간 분리장애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공황장애와 화병의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공황장애로 넘어가 버리면 정상생활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서 갑자기 쓰러져 버린다든지 크게 신체적인 기관이나 이런 쪽에 임증이 없는데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흡곤란 이런 쪽을 호소를 해서 갑자기 다른 조처를 받지 않고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힘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예인들이 이 공황장애를 되게 많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이런 것 때문에 고통도 받고 힘들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공황장애도 결국은 자기가 병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일반 대중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런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으니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을 한마디라도 더 해주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병과 공황장애의 대표적인 차이는 정상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정상의 차이가 화학병 같은 경우는 그냥 소화불량 소화가 안되고 위염이라든지 역류성 식도염이라든지 단지 소화기가 좀 불편한 정상이 많은 반면에 공황장애는 죽음에 대한 공포든지 이렇게 심한 압박감의 그런 정상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화학병이나 공황장애는 둘 다 무언가를 이야기를 못하는 그런 상황에 스트레스로의 압박 상황에서 자기 혼자 떨어져 있는 그런 분리된 그런 느낌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황장애와 외로움에 대한 그런 부분에 연관돼서 지금 서양에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ADACD라고 있습니다. 애들 소화기 때 행동장애라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은 과잉행동장애죠. 애들이 표현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을 조금 절제를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인들한테는 감정분노조절장애로 표현이 되고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으면 어느 정도 절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특히 운전 중이라든지 상대방이 막 이렇게 과격하게 뛰어들게 한다든지 뒤에 뭐 이렇게 상향등 켜고 있잖아요. 저를 괴롭히다든지 이렇게 난폭운전을 하게 되면 나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분노가 해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차를 부순다든지 심한 분노장애가 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서 아 그렇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용납을 못하게 되고 자기한테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는 그 화를 이기질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남자들은 폭력이라는 형태로 형태가 주로 나타나게 되고 여자분들은 집요하게 스토커 형태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것도 결국은 감정이 과잉이 되는 겁니다. 애들한테 ADHD는 그런 절제력을 아직까지 충분히 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치유를 약물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 충분히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뇌가 아직 성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걸 처리를 해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성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분노조절장애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됐든 평상시에 감정상태가 헐크와 같다는 거죠. 화가 나 있는 거죠. 문제는 자신의 감정상태가 화가 나 있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자기 모습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인정을 하면 화를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화를 푸는 것이 술을 먹는다든지 스트레스, 운동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효율적인 것은 결국은 언어로 자기가 화나 있는 것을 해소를 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것은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이야기를 듣고 하다 보면 화가 나 있는 것이 풀리면 이 분노조절이라든지 이런 감정이 폭주가 되는 것을 약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명하게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회가 아니고 저번 시간에 이야기를 했듯이 자기 이야기를 자꾸 효율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그 이야기를 못하게 자꾸 막아버리면 네가 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은 듣기 싫다. 네 이야기는 기승전 똑같다.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 사람이 할 이야기를 자꾸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들어주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이유가 있거든요. 찬찬히 생각을 해보면 화가 나 있는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화가 나 있는 것이 다른 것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특히 나보다 좀 약한 사람이든 아니면 나에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든 그런 사람한테 내가 화가 나 있는 것이 전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그런 것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약물적인 요법을 쓰면 되겠지만 감정 분노 조절 장애가 되는 분들은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 조절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분노가 조절이 왜 안 되는가에 대한 분노의 감정 기저에 깔려있는 그런 무시되거나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것이 드러나는 건 분노로 형태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데 화병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화병은 어찌됐건 그 감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고 이런 ADHD라든지 분노 조절 장애는 어찌됐건 포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화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분노로 인해서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감정 분노 조절 장애라든지 이런 분들도 정상생활을 합니다. 공황증강에 있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힘든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감정 분노 조절 장애는 정상생활을 또 합니다. 그래서 자기 성향이 말을 하고 감정을 드러낸 쪽에 있는 분들은 분노 조절 장애 쪽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화병은 어찌됐건 자기 감정을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기가 어느 쪽의 성향에 가까운지를 한번 생각해보시면 자기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